인도 걷기술래 정진회양식 발언문 세상의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안아주신 부처님 당신께서 전해주신 전법의 향기가 사우대중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기원정사를 장엄한 깨지지 않는 금강의 강의 가르침에 귀요이 합니다 한량없이 바른법을 꽃피우고 온 세상의 눈물을 빠짐없이 어루만지고자 합니다 얼어붙은 대지의 따스한 훈풍을 불어넣듯 고통의 세간을 평화와 상생의 도량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생을 다하여 전하신 법은 진실한 감동으로 사부대중의 마음에 깊게 새기겠습니다 부처님의 걸음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진력하겠나이다 저희는 한마음 한뜻으로 동체의 대비를 이루어 탐욕의 전쟁이 말끔히 멈추고 저희들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자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자유와 행복의 환유로움이 물결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상월결사 인도슬레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세상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며 중생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습니다 동방의 불법성지 대한민국과 부처님의 나라 인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세상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화를 위해 정진하겠나이다 평화와 행복의 길을 열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굽이굽이 정진하며 걷고 또 걷겠나이다 우리의 수행과 신행으로 불교 중흥을 성취하고 불법을 만난 인연 생명을 추건하여 보답할 것이며 사부대중이 함께 전법의 길을 힘차게 나서고자 하오니 부디 섭수하시어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 본사 석가모니불